이번 시간에는 첫번째 위치에 있는 노드를 삭제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 복습 차원에서 우선 head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를 temp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head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next를 일단 head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노드는 이제 이것을 head로 지정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java에서 remove를 하게 되면 삭제된 노드가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를 return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java는 그래서 이 삭제된 데이터, 어떤 노드를 삭제하기 전에 그 노드가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를 return 데이터라고 하는 값에서 일단 대피를 시켜놓는 거예요. 그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 temp를 null로 지정을 해서 이제 garbage collection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노드는 이제 사라졌다고 할 수가 있고 이 노드의 next도 사라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temp도 이제는 없어져야겠죠.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를 해주냐면 이 기존의 노드가 가리키고 있었던 preview가 있었잖아요. 이 preview를 없애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만약 head가 null이 아니라면, 새로운 head가 있다면 head의 이전 노드를 null로 지정한다 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첫 번째 노드가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번에는 노드를 특정한 위치에 있는 노드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k라고 하는 index 값을 가지고 있는 노드를 우리가 삭제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선 이 부분부터 보시죠. k-1에 해당되는 노드를 temp로 지정을 합니다. k가 현재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삭제하고자 하는 노드가 이거라고 한다면 이 노드의 이 노드 이전 노드 이거죠. 이 노드를 temp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temp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temp 노드의 다음 노드를 to do deleted라고 해요. 노드를 삭제할 것이기 때문에 temp의 next 노드는 이거죠. 저 노드를 to do deleted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temp 노드의 next 즉 이 노드의 next 노드가 현재 누군가요?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게 아니라 temp 노드의 next가 뭘 하나요? temp의 next의 next입니다. 즉 temp의 next의 next를 temp의 next로 지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엄청 헷갈리죠 말이? 저도 헷갈립니다.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 코드는 잘 한번 천천히 따져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이 노드가 이 노드가 이제 뭘 해야 되나요? 이 노드가 이 노드의 이전 노드로 temp를 지정을 해야겠죠? 그러면 현재 temp의 next가 누구예요? 얘잖아요. 자, 봅시다. 현재 temp의 next의 이전 노드가 이전 노드가 이전 노드가 이것을 가리키면 되나요? 바로 temp 자신을 가리키게 하면 저 코드로 인해서 여기 있는 얘들은 이제 없어지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간에 있는 노드를 무시하고 크로스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코드를 봅시다. 자, 삭제하려고 하는 노드의 데이터 즉, 그 노드가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를 return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에 피신시킵니다. 왜냐? 삭제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to do deleted 즉, 삭제하고자 하는 노드가 만약에 tail이었다면 이제 tail은 더 이상 삭제하려는 노드가 아니라 이 노드가 tail이 된다라는 그런 뜻인데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해당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o do deleted을 이제 null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사이즈를 1로 사이즈를 1 떨어뜨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노드를 삭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 끝나게 됩니다. 자, 추가가 된 것은 뭔가요? 역시 프리뷰와 관련된 이 코드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